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줄 사람 없어 여기 눈먼 자들의 도시 난 아무도 안 믿어 동생은 대학에 간대 엄마 아빠 노년을 향해 전역하는 내 삶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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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은 대학에 간대 아빠 엄마 노년을 향해 전역하는 내 삶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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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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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지고 싶어 멀어지는 버스 안에서 스쳐가는 얼굴들 가족을 지울 순 없다 나 진짜 힘들어 병원비가 날 욕하지 마 3분만 버티면 되잖아 물어뜯긴 손톱들이 날 보고 말을 해 넌 진짜 미친 새끼 하지만 난 굶으면서 영리해져서 조금만 버티면 돈 아끼잖아 마지막 잊지 않을 거야 또 있을 거야 그치 아버지도 이걸 원하고 있어 그치 맞다고 말해줘 누가 버틸 수 있다고 말이야 버틸 수 있다고 말이야 널 이해할 수 없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 한 거야 고작 3분이란 시간 간발에 차로 아버지 목숨 구한 거야 널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사정이 그리 어렵지만 나도 아버지와 사이 안 좋지만 어떻게 그런 동력은 때문에 가끔은 생각이 들어 내 맘의 그늘은 뭘까 널 보면 생각이 들어 우린 조금 닮아 있어 내 맘속 짙은 어둠도 너와 있으면 밝아지고 어쨌든 우린 지금 저 바다를 바라보네 무성패이지 우리 완벽하지 않았던 이 시간 너와 나는 그렇게 웃었고 너와 나는 그렇게 울었지 세상에 없었던 너와 나의 이야기야 돌이켜보면 우린 실수투성이 때론 무섭기도 했지 때론 막막하기도 했지 너와 나는 함께 있어 손 내민 니가 있어 저길 나아가 우린 나아가 다해 다해 흥락 아ächl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